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인주주의를 팔아세우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박근혜 최순실 독적농단 사태를 사적 권력이 독적 권력을 무력화시킨 사상 최후의 독기문란 헌적 파괴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독의하시죠? 어떻게 헌법을 유린했는지 제가 오늘 헌법 전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최태민으로부터 최순실 나가 장시호까지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오고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11조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법 앞에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니까? 여러분 팔짱병우 황제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우병우 우병우를 구속하지 않고 우병우 사단이 퍼진에 있는 검찰을 그냥 두고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술가들이 말을 안 붙는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천연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줄세우게 하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헌법을 유리 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합니다. 초자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받일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살 한 청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스크린도우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등도급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죽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만 봐라 사기들을 처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방질사를 유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놀러가고 수사받나옵니다. 선구업체 119조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 약속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업들에게 수억에서 수천억을 모아내고 그 대가로 재벌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미래의 재단의 문체로부터 설립 통과를 받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시전전선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 고통분단 없이는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여기 경제 규제에 관한 법 해검을 서신대하는 노동압법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압박을 하고 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산납받은 돈의 백대로 대기업 규제를 과다하고 특혜를 주는 법을 국회에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법인세를 인상할 이유가 없고 골목골목 산돈을 대기업이 신규해도 그것을 망하낼 의지가 없는 정부 경제민주와의 약속은 깡그리 목살하고 대기업 소수 재물들의 평가를 유지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이렇게 헌법의 경제인지와 정신을 매각하고 호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물나라도 소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원정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벌과 정치검찰로 이어지는 그 검은 부패의 낡은 기승권 구조를 뺏으리고 이제 완전한 최원 대한민국 세력이 교체되고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국민의 증권이 실행되는 민주주의 태양비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과 현대 몇 가지 싸우시나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